선이 북카쪽입니다. 기가 어려운 코스를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을 네 번째 투수 이태양소스입니다. 초복합니다. 뛰습니다. 원볼 마음 먹은 대로 투 볼 볼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볼입니다. 투 앤 원 카운트 사구째 밀어냅니다. 좋은 선수입니다. 오늘 2타수 무한파 원 볼 깊숙이 두고를 했습니다. 2구 파울입니다. 파울 약간 늦었어요. 사구째 밀어친 파구 1루 사수 무한파 투 아웃 주자는 없습니다. 투 볼 볼 카운트는 투 볼입니다. 프라이트 투 볼 원 스프라이크 증거 날카롭게 돌려봤는데 파울입니다. 풀 카운트입니다. 유리한 카운트에서 승부를 당해 투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풀 카운트에서 다시 한 번 파울 낮은 전 걸쳤습니다. 삼진 양 팀 점수 없습니다. 8회 초로 가겠습니다. 3타수 1안탑니다. 1루 견제입니다. 축구 보겠습니다. 계속 초구 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. 볼 카운트 1앤 1 멀어 보이죠.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워낙 오늘 안타가 없는 최지훈 선수입니다. 볼이 되었습니다만 좋은 커브였습니다. 밀어냈습니다. 승무수가 잡아서 1우로 앞선 주자 최정수 선수입니다.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. 원 볼 변하고 연속 2개 계속 스트라이크 원 스파이크입니다. 불리한 카운트에서 빠른 볼을 던져서는 안타를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카운트를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.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. 잔루 1루 이제 최영필 선수입니다. 사회 주자 없습니다. 타석의 1번 타자 추신수선 들어왔습니다. 투수가 상당히 예리한 곳에 투구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그 안으로 지워넣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. 원 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섬진 오늘 3타 승무안파 체력이 떨어지면 악력의 힘이 떨어져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. 3구 기다립니다. 반대 성공 2벌 원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4국제 똥의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. 3앤 1 타자가 놓치고 싶어서 놓치고 싶어서 놓친 게 아니죠. 워낙 잘 떨어졌어요. 초구 갑니다. 선 바깥쪽입니다. 파울 참 어려운 코스를 참 어려운 코스를 1앤 1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1앤 1 3구 파울입니다. 2앤 2가 됐습니다.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2-2 피치 2-0 풀 카운트로 갑니다. 가장 때리기 어려운 곳으로 떨어지는 곳을 참아냈습니다. 투수 잡았습니다. 1루에 2입니다. 초구입니다. 2구 다쳤다는 판단 볼 카운트 1앤 1입니다. 타자도 잘 참아냈어요. 변하고 연속 2개 던졌는데 스트라이프 풀 카운트 어려운 상황인데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참았네요. 페이오피치 잡아당겼습니다. 3루수 2루 쪽으로 앞선 주자 지우고 1루까지 1루에서 세입 바울 카운트 달 다시 한 번 파울. 7구 스윙 섬진. 2구치. 멉니다. 2볼이 됐습니다. 현재 홈플레이트를 스치지 못하고. 2 스트라이크. 3앤 1. 지금처럼 각종의 변화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. 주장 뛰었습니다. 볼렛 참 안해입니다. 초고 보겠습니다. 선 바깥쪽입니다. 파울. 초고입니다. 참 어려운 코스를. 참 안해입니다.